영국 런던의 한 레스토랑 CCTV 화면입니다. 가게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런데 한 여성이 종이를 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 여성 테이블에 다가옵니다. 테이블 위 음식을 가리키며 배가 너무 고파 먹고 있는 음식을 조금 줄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데요.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들은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. 잠시 후 음식을 구걸하던 여성은 갑자기 자리를 떠나는데요. 알고 보니 이 여성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을 노렸던 절도범이었습니다. 음식을 가리키며 시선을 다른 쪽으로 끌고 종이로 휴대폰을 덮은 채 식사를 하던 여성의 핸드폰을 훔쳐간 건데요. 피해 여성은 절도범이 떠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피해 여성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몸을 꽁꽁 감싸 숨긴 것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. 당국 경찰은 영상 속 용의자를 추적하는 중이며 런던으로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소매치기 수법을 미리 알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